예측불허한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미주미의 크루가 되어보세요! 제2의 강우석 제2의 이항영 당신이면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컨설팅과 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당신이 꿈꾸는 미국 주식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미주미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심층인터뷰 IS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 안 좋은 것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빅테크 괜찮고요. 또 은행주들은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 스멀스멀 나와서 은행주는 안 좋은 얘기들이 많긴 한데 은행주의 폭락은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은행만 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또 반영이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퍼스트 리폴릭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유동성 위기가 와서 혹은 지금 구제금융을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실적을 발표하고 생각보다 예금이 감소했다는 부분이 부각이 돼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 주가의 폭락이 좀 큰 이유는 어떤 위기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예금 수준을 봤을 때 그 다음 수순이 이제 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이게 자산 매각이 조만간 나오겠구나. 그리고 자산 매각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수순은 대규모 유상증자가 들어오겠구나. 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앞두면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큰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 매각과 대규모 유상증자라는 이 수순을 앞두고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건 아니다라는 시각을 조금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확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미국 국민이고 이렇게 지역은행에 뭔가 불안감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돈 있는 거 요즘에는 인터넷 뱅킹으로 쉽게 다 인출하고 이전할 수 있으니까 큰 은행으로 옮기겠죠. 그렇죠. 큰 은행으로 옮길 것 같고. 잘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0%에 가까운 예금이 남아있다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 예금 인출 대비로 해서 조카 폭락이 지금 너무 큰 부분이 부각되는데 그거는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일단 대규모 유상증자 전에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타주의 널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새로운 사이클을 앞둔 증시. 여기서 새롭다라는 거는 왠지 상상 쪽을 약간 의미하는 거 저의 너무 약간 장립기 전망인가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니요. 지금 이제 좀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계속 이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증시가 미국 증시가 이틀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 3월 이후로 본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표가 호재나 악재로 나오거나 혹은 실적이 좋거나 나쁘게 나오더라도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해도 그전에 주가의 변동성을 제한적인 부분을 본다면 사실 주가 변동성이 제한적이었고 우리 증시는 상당히 올라왔다 다시 내려왔지만 한 달 놓고 본다면 올라간 만큼 다시 되돌아온 거라고 보면 거의 미국 증시와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증시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아마 다음 달 FMC에서 25%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FMC에서 공식화하지 않더라도 그때부터는 아마 스타벤 홀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렇게 본다면 증시가 이제 새로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클 국면이 바뀌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들은 이런 증시에 바뀌는 시점에서의 어떤 투자 전략이나 혹은 경기 전망에 대한 예측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좀 꺼릴 거고 그런 부분들이 증시가 조금 변동성이 제한되는 모습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제한될 때는 소문옵션에 의한 투기적 거래나 혹은 급등주나 이슈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 보도에 상당히 적응하기 어려운 변동성이 불규칙한 상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증시의 변동성이 좀 제한적인 부분을 본다면 역시 지금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당연한 거고요. 결국은 지금까지 물가 지표에 관련돼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은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부분과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오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일 건가라는 우려가 여기가 계속해서 교차하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답을 제시해야 하는 게 지표인데 사실 지표도 사실 지금 예산과 많이 다르게 나오거나 혹은 계속해서 좋고 나쁨이 교차되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현상은 팬데믹 이후에 올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최근에 나왔던 엠파이어와 필라데피아 제조업 지수를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모습이 나왔죠. 보통 이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와 필라데피아 제조업 지수는 정도의 차안이 있더라도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완전 지금 엇갈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엠파이어 스테이터 지수는 확 올라가 버렸고 필라데피아 제조업 지수는 확 떨어졌거든요. 왜 그런 거죠?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은 지금 현재 지표가 어느 정도 물론 종속변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쨌든 판단하는 기준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럼 지표가 신뢰성이 떨어지면 우리는 뭘 보고서 방향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도 지금 변동성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반응이 기간이나 외국인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또 보면 마켓페이마의 제조업이 다시 50위로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본다면 예상을 빗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상당히 계속해서 ISM 제조업 지수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금 마켓페이마의 제조업 지수가 지금 50위로 다시 상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장단에 촌을 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지표에 대해서 과연 지금 그러면 여기 어느 걸 따라가야 되냐고 할 때 지표 내용의 것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변수 자체가. 그런데 팬데믹 이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기서 리오프닝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지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가 뿐만 아니라 기간 투자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을 벗어나는 지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반면에 ISM 제조업 지표와 비제옵 지수, PMI 지표는 지금 떨어지는 게 확인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또 우려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앞에 봤던 제조업 지수들은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중국 PMI는 최근에 보시면 확인이 회복 국민들이 들어가거든요. 경제 성장률도 4.5%, 일본기 나오면서 제조업이나 비제옵 지수가 전부 다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떨어지고 중국은 올라가고 유럽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증시의 지역별로 편차도 지금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 자체에 대한 같은 성격의 지표가 상방, 하방이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 그리고 지역별로도 지금 현재 지표가 좀 다르게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시장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도 좀 전에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경기 사이클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표에 따라서 1위, 1위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시장 사이클, 국면에 대한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왜 지수, 증시에서 좀 자신감이 떨어지냐면 그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지표인데 이게 글로벌 12개월 선행 EPS입니다. 여기 까만 부분인데 이 글로벌 12개월 선행 EPS를 보면 여기 정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거의 변화가 없이 이 부분은 고점이 그냥 일괄되게 옆으로 가는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반면에 글로벌 지수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EPS의 12개월 선행 시는 그대로 지수만 올랐기 때문에 이 지수가 과연 지금 증시가 정당한가, 다시 꺾이지 않을까. 글로벌 정체된 상승을 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에 우려감이 있는 거죠. 워낙 우리가 크게 하락을 겪다 보니까 지금 약간 증시가 오버시틱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하방 압력을 조금씩 받는 가운데 좀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증시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러면 어떤 사이클인 거예요? 그 부분은 말씀드릴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저희 회사에 따른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사이클에 대해서 지금이 어떤 국민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것도 분분합니까?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끝나고 특수성이 거기에 또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그 특수성이 지금은 상당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좀 역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이제 증시 사이클을 얘기하면 보통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 사이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대체로 이게 좀 맞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이 기간별의 차이는 있더라도 이게 맞는데 보통 지금 현재 만약에 금융상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면 역금융장세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실적장세가 나와서 활랑이 왔다가 지금 이제 역금융장세가 거의 마무리 분명.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기침체에 우려하는 역실적장세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이 역금융장세가 맞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고 양쪽 긴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역금융장세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증시의 흐름이 그러면 이 사이클이 맞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했죠. 왜냐하면 이 역금융장세가 오기 위해서는 그 앞에 실적장세에 활황과 과열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팬데믹 때 이 실적장세에서 활황, 과열로 갔던 게 맞냐라고 본다면 사실 팬데믹 때 실적장세에서 후광을 입었던 것은 예를 든다면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 혹은 코로나 관련된 소외주들 여기에 생산이 쇼터지 나면서 후광을 입었던 반도체 일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실적장세처럼 큰 후광을 입었지만 사실 일부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장세를 이루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상당한 실적의 압박을 받으면서 정말 주가 수준이 처참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러면 이런 경기 관련된 종목들 입장에서 본다면 실적장세 없이 바로 역금융장세를 또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다시 또 역실적장세를 들어가는 그럼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종목들은 팬데믹 때 후광을 입었던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그대로 역실적장세에서 역금융장세를 맞고 다시 역실적장세를 맞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순간의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 상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과연 우리가 고전적으로 얘기하는 이 증시 사이클에 접목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지표가 왜곡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물가 지표에 대한 왜곡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를 했죠. 그래서 CPI가, PPI가 10을 넘어가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수준 이유로 리오프닝 이유로 집계를 하면 떨어지는 속도가 가파를 것이다라는 부분이 실제로 중간에 노인전이 있더라도 떨어지는 속도가 가파를 곳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유럽이 지금 CPI나 이 부분이 90, 대부분 국가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걸 무시하고 그대로 지금 고점을 귀신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전적인 부분과 맞지 않다는 부분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증시 사이클을 이렇게 나눌 때 그 기간이 보통 1년, 1년, 1년 반 이렇게 잡을 때 그것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금융장세부터 역실적장세까지 다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짧아지는 그 타이트한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팬데믹 때 겪었던 금융장세나 실적장세나 역금융장세가 굉장히 타이트한 기간이 짧게 들어왔다면 역실적장세도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길지 않고 짧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실적장세를 금방 경험하고 그 다음 장세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되면 주식을 갖추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고통의 순간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굉장히 커져가는 가운데 그 부분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좀 다르게 짧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인 경기 사이클 주기보다 지금은 훨씬 짧을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보통 고전적으로는 실적장세에 들어가서 경기가 과율로 가고 고용이 과율로 가면서 고용이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여기서 소비가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버블을 형성하는 건데 지금 현재 고용 상태를 보면 1월 달에 서비스가 있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올라왔다가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과연 침체 정도까지 갈 거냐고 본다면 고용 자체가 지금 오버슈팅으로 간 게 아니라 제로 상태로 갔다가 다시 평소 수준을 회복하는 단계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평소 수준을 회복하는 단계로, 정상화 단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오버슈팅으로 갔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오버슈팅으로 간 상태에서 경기가 꺾이면서 고용이 악화되고 이게 특히 서비스와 관련된 조소득층에서 고용이 상당히 불안해지면서 항상 이 경기 침체는 조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가 상당히 오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이클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물가 지표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고용이 떨어지는 속도는 상당히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큰 호재인데 지금의 여러 가지 은행 리스크란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좀 묻혀 있는 거죠. 그런데 경기 사이클로 본다면 조소득층의 고용이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것은 미팅간에 보시면 경기 침체 정도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12호 상태로 가려면 조소득층이 무너지는 게 일반적인 룰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경기 침체 정도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표대로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가 우려스럽게 나오더라도 지금 지표 상태가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실물적인 호흡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의 우리가 좀 비이성적인 형태를 볼 때 지금 유럽 정치가 왜 저렇게 고점을 넘어갔느냐. 특히 프랑스 정치가 지금 팬데믹 때 고점을 넘어갔고 상당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영국도 지금 지표 고점까지 다 달았고 독일도 물론 다 달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좀 전에 경기 사이클에서 봤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팬데믹에서 가장 수혜를 봤던 비대면이라든지 혹은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라든지 혹은 비대면 상황에서 나왔던 IT와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프랑스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기 민감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데 이런 경기 민감주를 가지고 있던 부분에서는 회복 속도가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이클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보면 침체와 침체와 침체를 겪다가 지금 이제 바닥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든 상황에서의 바닥론이 주가 상세에 견인이 되는 거고 그 고전적인 사이클에서 우리가 겪었던 과열로 가서 다시 이게 금융 장세에서 다시 역실정사를 오는 게 그러니까 이 사이클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나 유럽의 대부분 증시들이 고점을 갱신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경기 선행지표도 보시면 유럽과 중국이 약하지만 경기 선행지표가 터라운드를 했고 여기에 글로벌 자금도 미국에서 유지된 자금이 물론 1위는 중국이지만 2위가 유럽으로 글로벌 자금의 상반기 1분기에 집행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지표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글로벌 자금의 이동을 본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특수성을 감안을 하고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면 안 좋은 상황이 분명히 연출될 수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좋을 법한 꺾일 만한 지표들이 다 올라가고 있고 특히 고용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쉽사리 꺾이지 않는 상황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새벽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 이 부분에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투자의 전략적인 마인드를 잘 잡아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사이클, 그러니까 순서상의 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차트를 잠깐 보면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금리와 경기와 주가의 관계를 보면 여기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구간이고 이 선이, 이 까만 선이 기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중단되었을 때 시기를 보면 이게 4년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이 한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거든요. 4년 단위이기 때문에 보시면 대부분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우리가 이 시점에 들어오겠죠. 다음 주가 지나면 이 시점에 들어오는데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인하되기 직전에 보면 그때 말씀드린 증시는 단기간 랠리가 나옵니다. 이때도 랠리가 나왔고 여기가 금리 인상이 중단된 시점에서도 보시면 랠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안도 랠리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겁내는 거는 이 안도 랠리 이후에 떨어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증시의 반응 이게 겁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안도 랠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침체에 의한 하락 전에 나오는 부분을 수익으로 취할 전략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짧으면 짧게 보여도 이게 몇 달에서 1년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감이 반영되기 직전에 랠리에서는 당연히 모멘텀 투자가 우선이 되겠죠. 지금 모멘텀 투자는 펀더멘탈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어떤 증시의 섹터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부각되는 쪽들 IT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부각되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이 우선순위에 투자가 될 것이고 이후에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하면 그다음에는 경기가 관련돼서 정말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모멘텀 투자 펀더멘텀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을 좀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단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드렐리가 나온 이후에 그 침체 증거는 사실 누구도 파악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 팬데믹 이후에 이게 과연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침체가 올 것이냐 부분은 저는 이게 연준도 파악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미리 걱정해도 소용없을 뿐더러 만약에 생각보다 이 침체 정도가 짧게 하고 올라간다면 이런 경우처럼 짧은 시기를 거친다면 오히려 그 우려감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더 상당히 공격에 차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장기 투자와 모멘텀 투자를 어떻게 지금은 정립할 것이냐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좀 우선이고 지금은 모멘텀에 의한 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면 1년 가까이 나왔던 랠리를 수익으로 취하는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하시는 게 지금은 좀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기 침체를 먼저 반영해서 주식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모멘텀 가진 투자 쪽으로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그런 섹터들을 좀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 투자를 대부분은 좋아하시지만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 돈을 부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결국 포지션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이 구간을 거치고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마무리 구간을 좀 본다면 결국은 이 장기 투자에서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경기 정치 사이클에서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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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을 계속해서 거쳐왔던 종목들이 저점을 형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포지션 투자, 장기 투자를 해서 10배고 종목 혹은 10배 이상 가는 섹터를 찾고 싶다고 하면 바로 그게 실적 장세에서도 최악의 상황이었고 역금융장에서 최악을 맞으면서 다시 역실적 장세에서 최악을 맞는 이 최악을 왔던 수선의 종목들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 이후에 가장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냥 추격해 본다면 코로나와 관련 없는 제약 바이오 업종 중대형 제약사들에서 신약 출시가 되는 이런 종목들은 팬데믹 때도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팬데믹 이후에도 지금 현재 모멘텀에서 상당히 제약적으로 나와서 최근에 조금 불었지만 이런 섹터들은 이전의 팬데믹 때도 대형 제약사들의 실적이 최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경기 민감한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친다면 크루즈라든지 여행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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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와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이후에 가장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모멘텀이 있었지만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좀 봤던 부분이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나 혹은 팬데믹에서 비대면석 갈등한 부분에서 AI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섹터들이 이제 향후 증시를 주도를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역량은 제가 봤을 때 팬데믹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영향력이고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을 쫓아가면 느끼지 못하겠지만 단기 사이클로 본다면 결국 이런 섹터들 쪽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경기 침체에 의해 정말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때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쪽이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상 말씀드리면 팬데믹 때 이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환경 문제는 대부분 일부 관련된 종사자만 생각했는데 사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저도 처음으로 환경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오면서 예를 든다면 북경의 스모그가 없어진다든지 혹은 인도의 문바이에서 하늘을 볼 수 있다든지 이런 현상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고 멈추니까 보이더라. 멈추니까 보이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기차를 비롯한 신재생 쪽에서는 일반 대중으로 침투하는 제가 보다 기계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장은 굉장히 증시가 어렵고 모멘텀이 제한적이고 변동성이 제한적이지만 큰 사이클로 본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기침체는 좀 짧을 수 있고 또 새롭게 보복되는 이 저점의 저점의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섹터는 언젠가는 큰 수익을 좀 안겨줄 수 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의 증시를 노래하는 음유신, 데프콘 우리 이재한 대표님이 한 50분짜리의 분량을 25분에 압축해서 이야기하시려다 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래퍼처럼 빠르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0.7배속으로 좀 느리게 들으시면 내용 쏙쏙 들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한 번 더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ISN 이재한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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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